많이 안 보이실까봐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사람도 되게 많이 보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남성분과 아니 멋있는 남성분과 나온다는 여성분이 한자리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된다는 거를 멋있는 남성분께 나이킹을 선물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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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천연 또 많은 관광을 또 많은 관광을 여러분이 또 많은 관광을 또 많은 관광을 또 많은 관광을 이 긴장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찍어봐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, 둘, 하나, 둘 아, 첫번째로 아직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압성하지 마세요 어 어떡해 자, 저희 이제 남편의 메뉴을 들어보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다 못 내어서요 편지를 써왔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했고요 제 앞에 서있는 여자와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많이 싸우고 다투고 피질 때도 있었는데 교육들을 다 이겨내고 별의내 골인을 했네요 못생긴 저를 가진 것도 없는 저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녀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결혼 많이 축복해주시고요 노래할 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봄봄봄봄이 왔어요 그녀와 처음 만났던 지금 그대로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그대네요 날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맘은 아직 날 셀 거랄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하나요 이제 더 이상을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위로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결혼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대여 나와 결혼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대여 나와 결혼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대여 나와 결혼해줘 그 다음 날 그대여 나와 그 다음 날 나 감동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가느라 축하의 한마디 뽕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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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래 살아라고 더 뜨거운 박수부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사시고 사전 걱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꼭 저희같은 자식 낳으셔서 내 우선 창피하지 않게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응 으응 move 당황